그렇게 발을 띄어야 되고 중심도 앞쪽에 있어야 돼요 바꿔주세요 왼발 오른발 빨리 커트 잡고 시작 커트 잡고 왼발 오른발 맨날 여기 앞에 못 뛰잖아요 그쵸? 더 위에서 여기서 치거든요 여기서 쳐야 돼 여기서 항상 가운데 멈추고 출발 그게 빨라야 돼 멈출 때 폭이 좁으면 안 돼 벌려야지 여기 직선 가운데에서 클리어랑 수비랑 언더 3개 할 건데 랜덤으로 갈 거예요 미리 가면 안 돼요 미리 가면 바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준비 클리어 치고 자세 하나 둘 그렇지 미리 가지 말고 항상 가운데 멈추고 출발 그게 빨라야 돼 멈출 때 폭이 좁으면 안 돼 벌려야지 그렇지 준비 항상 하나 둘 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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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거 봐라 공보다 몸이 더 빨라 자세 맞추고 하나 둘 나이스 셋 넷 다섯 벌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특히 커트 잘 해놓고 뭐 해야 돼요? 커트하고 뭐 해야 돼 중심이? 앞에 있어서 앞에도 신경 써야 되는데 커트하고 또 뒤로 빠지잖아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내가 커트하는 이유가 뭐예요? 공격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커트하고 뒤로 빠지면은 앞에 아무것도 못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천천히 내가 높게 올렸으면 천천히 나가도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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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야 돼 끊고 뭐 해야 돼? 끊고 바로 준비 끊고 다시 다시 repeat 하나 둘 멈춰 어이구 우당탕거리면 안 돼 다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그렇게 발을 띄워야 되고 중심도 앞쪽에 있어야 돼요 바꿔주세요 자 준비 벌려 하나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? 시작 하나 준비 하나 둘 이런 공 빨리 오자 항상 내가 빨리 걸면 어떻게 와? 빨리 걸면 그만큼 더 빨리 와요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끝 노터치 나온 이유가 뭐라 했죠 제가? 미리 움직여서 걸고 파 그렇지 자 걸고 이 사람이 어디로 치는지 봐야지 그렇지 걸고 뭐 해야 돼? 미리 오지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저는 스매싱 푸싱 또 때릴 수도 있는데 지금 몸이 이미 와버렸어 다시 하나 다시 힘 있게 수비는 힘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시 나가 어이구 무슨 느낌인지 그래도 알겠어요?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몸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? 준비 그렇지 하나 둘 이거 봐 이거는 서 있어야 돼 하나 기다려 이거를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기다려 하나 둘 이거 봐 발이 급해져 여유가정 여유가정 여유 가지고 클리어를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클리어 어디 쪽으로 빼야 되죠? 이쪽 아니지? 일부러 여기 친 거예요? 일부러 친 거면 괜찮고 아니죠 그냥 치는 게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항상 정면으로 때릴 수 있게 하나 둘 셋 하나 힘 있게 힘 있게 자, 수비는 힘 있게 하나 둘 셋 그거 빨라야 돼 다시 탕탕 이거 봐 내가 빨리 걸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앞에 절대 못 뛰어 빨리 걸었으면 그만큼 준비해야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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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퉁퉁퉁 더 빨리 퉁퉁퉁 퉁퉁 뭐 해야 돼? 그렇지 준비 하나 다시 하나 그렇지 하나 둘 떠서 그래 수비가 떠서 그래 로터치 안 내려면 수비를 잘해야지 그래야 내가 더 빨리 준비하고 앞에 나가지 하나 둘 셋 넷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따당 잘했어 뭐야 리시브 이게 뭐야 하나 둘 올려 위로 허벅지 힘 받치고 리시브 해야겠어 일단 하나 이게 뭐야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위로 가야지 머리 위로 여기쪽 아니고 반대쪽 위로 그렇지 자세 잡고 하나 둘 벌려 자세 자세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거를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더 세게 때려 땅 그렇지 땅 자세 다시 하나 둘 올려 잘했어 이거 좀 괜찮아 그렇게 계속 무뎌지게 해야 돼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